건우스 학과에는 성대모사 말고도 또 엄청난 개인들이 준비 있다고 들었는데 또 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발가락 악력이 좀 세가지고 발가락 악력이요? 발가락 악력이요? 손이 4개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더라고요 발가락이? 약간 무리심으로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발가락으로 과자 봉지도 뜯어먹고요 아 그래요? 한번 봅시다 그러면 건희 씨는 어떻게 발견했어요? 친구들이나 멤버들이나 발가락 꽂았다가 오 발가락 너무 길어 너무 길어 pero지나? 어딜 꼬집어요? 부터에 살 잡히는 데가 이렇게 죄송해요 여기 한 번 살 잡아봐 살 잡아봐 한 번 해봐 나는 살이 없어 아니 뭔 소리야 한 번 봐봐 아니 여기 지천이 살인데 가 가위바위보 보 오케이 살 수 없는 나한테 어디다 해? 지금 시작할까? 진짜 아파요 달이니까 옷 위로 아, 괜찮아요. 리얼하게 보내야지. 보기 보기 어떻게 되나? 몽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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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잡을지 몰라. 근데 딱 잡을 때. 깜짝 놀래. 왜 이렇게 싹 커지는 거 있잖아. 장난 아니야, 장난 아니야. 자, 말 남는 것 좀 봅시다. 대단하다. 아, 너무 길어. 아, 근데 이거 맛있겠다. 빨리 먹게. 빨리 먹게. 뜯으면 먹을 수 있어요. 파이팅, 파이팅. 계속 먹고 싶습니다. 파이팅, 파이팅. 고마워 먹자. 또 나아 먹자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천사님, 천사님.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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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. 야, 우리. 야, 우리. 물이 넣어줘? 물이 넣어줘? 물이 넣어줘? 거니야, 거니야, 나도 과자 나를 가져. 과자 나를 가져. 이거 제가 나는 먹고. 이거 먼저 먹고 또 과자 나를 가져. 와 완전 웃겨. 세팅 세팅 세팅. 발로 뜨니까 맛이 좀 뭔가 새롭네. 그럼. 진짜 아끼러.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지금 잘 잡았어. Let's go. 잘 잡았어. 잘 잡았어. 야 권희가 잘한다. 잘 잡았어. 권희가 먹기는 게 그 방법을 딱 맞춰준 거야. 먹기는 못 먹었어요. 야 맛있어.